아침 기온 아침 기온 오늘 경남지역은 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쪽지역 비와 눈이 내리기 전까지 창원과 김해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한낮기온은 의령 3도, 미령 6도에 머물면서 오늘도 평년기온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지역도 사천의 건조질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오늘 작은 불씨 하나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밤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서부 내륙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추위는 잠시 추춤하겠는데요. 모레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